지금 뭐 메인캐리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요정님 좀 봐야겠어 아 리바라 그립다 아씨 그립다 요정님이 숲의 마곡강 근처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지 그 근처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악단이 있고 그 악단이랑 대화를 해서 요정님 있는대로 보내야 된단 말이지 나는 아 근데 이거 밤에 비까지 오니까 뭐가 너무 안보이는데 끔찍한데 좀 역시 탐험은 낮에 다녀야 돼 저게 추낙지방으로 가는 다리 아니야? 저기가 추낙요새고 그럼 여긴 올균화산이 아니 아 데스마운톤 여기 있네 일단 4당부터 키시노나의 4당 바람의 힘 음 흐흐 흐흐 어흥 내가 생각했던 보다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빨리 돌릴수는 없는거야? 야 그냥 이러는게 낫겠다 어랏? 야 이거 뭐 안닿네 이래봤자 한 번에 세개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얘가 좀 더 빨리 돌아야 되는데? 얘를 빨리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이러면 얘가 안들어가네? 니가 어떻게 돌리는거야? 이거 빨리 돌린다 아 옆으로 적어가면 되는구나 어어? 한 끗 차이로 안되는데? 잠깐만 안돼 됐다 아니 강골 활이네? 개꿀 뭐야 끝이야? 엄청 짧네? 아니 보통 두 개씩 넣어놓지 않나?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귀찮았나 보다 뭐 나야 쉬우면 좋지 여기서 어딜 찾아야 되지? 일단 숲의 마법관 거기에 악단이 있다고 했으니까 안녕 맨몸인 남자들이 그렇구나 알았어 산키식 마법관 찾았다 근데 일단 우물부터 너 여기 왜 나와있냐? 아 일부러 떨어진거야? 머리가 앞으로 머리네 58곳 58곳 아직 15개가 남았다고요? 아이고 넉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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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꿀. 와 병방. 와 씨 높다. 그냥 저거 탈걸. 어 펜이다. 하긴 얜 꼭 있어야지. 아니 아직 안 봤어. 맨몸으로 다닌다고? 젤다의 지시를 봤고? 왜? 올딘 화산으로 맨몸으로 갔다고? 뭐 죽으러 가는 거야? 마이 스위트 프린세스. 겔드 적보에 살 땐 얘부터 대화. 사보타. 사보타. 다닌 것 같은데. 구해와야 되는 거야? 구해와야 되는 거야? 맨몸이 그 뜻이 아니지 않을까? 아 씨 궁금해. 아니 됐어요. 아 내가 가야 되는 게 숲의 마압관이구나. 산기색이 아니라. 이리 와잉 씨. 뭐 뉴스 좀 바뀌었나 여기? 음. 다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어쨌든. 기왕 여기 온 거. 게스트 해야지. 너 여기 또 있니? 나 이제 이거 약간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이거 약간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 정도도 삐뚤어진 거야? 세 개 해야 되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설마 리 제로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 좀 이상하게 꼈는데? 좀 이상하게 꼈는데? 세 개. 이 정도면 됐지 뭐. 타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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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돈 없을 때 참 에디슨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렇다는 말은 이제 중후반부되면은 슬슬 얘가 엄청 귀찮아지겠지 내가? 내가 그렇게 느끼겠지? 어쨌든 잠깐만. 그러면은 저거를 해결을 하려면 세상에 몬스터의 소굴로 가야된다고 내가? 아씨 이거 오래걸리겠는데? 일단 녹화시간 아직 여유있고. 하아. 다이아? 그런 거 없어. 너네 나 안보여? 어? 아씨 앉아있던 자세라 저거 안됐다. 야! 잘했다. 녹슬었어. 안 돼. 안 돼. 내 전기! 겁나 깨졌네. 하아. 육. 육. 어? 하아. 하아. 아. 아. 눈 제비쓰자 아 근데 여기 더운데 감당 안될텐데 내서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직은 괜찮아 너네 요 안에서 뭐하니 혹시 간드하니 이러고 쫙 빠져있어 나도 맨몸으로 해야돼? 설마 무기까지 뺏어가니? 야 젤다가 맨 아니 진짜 그런 짓이 내린거 맞아? 와 돌아버리겠네 와 씨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아 아 아 그 미 잠깐만, 얘 이거 안 돼? 될 거 같은데 쉣 됐다 끊겨 쉴드 있었네 쉴드 있음 얘기가 다르지 들어와 야, 돼 먹으리 휴 원기버섯을 왜 구웠냐 아, 좋더라 아잇, 정말 어쨌든 클리어 얘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오 야, 그걸 있었다이 그래도 거기까지 또 뛰어가야 돼요? 영, 맘에 드네 쟨 또 왜 여기 너 저 위지 저 멀리야? 노답 그런 적이 있네 그러니까 저 방염도마뱀 좀 잡아놔야 될 텐데 이거 뭐야? 이거 뼈야? 맞네 방염 없네 여기도 없네 그렇대 어쨌든 두 번째 마올간 저거 해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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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꿈보다 해몽 형 결국 나만 귀찮게 해 응 그래, 고맙다 나만 겁나 귀찮은데? 어? 아니, 그거 말고 개구리였죠 개구리였죠 빠빠오 빠빠오 다음에 봅시다 마이 스윗 프린세스 클리어 어쨌든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라고? 그럼 요렇게 가는 길에 숲의 마옥관이 있는 건가? 그런가 본데 그쵸? 알겠어요 알겠어요 흠 흠 남쪽으로 내려가서 서쪽에 있는 숲의 마옥관 오케이 실바 데리고 와 어휴 오랜만에 말타자 풀어 느려지더라 짜증나더라 알겠습니다 남쪽 서쪽 갑시다